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여는 이쁜여자 권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93년도 12월 17일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94년생인데 좀 아쉽네 대한민국 국정의 고향 서울 여자 대학교 여자 대학교도 있었어? 난 서울대만 알아가지고 중요한 게 키가 안 나와있어 키가 그렇게 쪼만쪼만 해보이지 않고 땅콩땅콩 아닌 것 같거든 168은 채소되어 보이는데 키 어떻게 좀 올려줘요 93년생인데 아직까지 키가 프로필에 안 들어가있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아나운서야 아 또 이거 시작하자마자 얘는 또 뭐야 너 뭔데 같이 찍는 너 아나운서야? 야 이재훈이 너 아나운서냐고 너 뭔데 아나운서랑 같이 사진 찍어 건방지게 코 뚱땡 수염기 내니까 코 뚱땡 같구만 끝에 끝이 있는 오 영훈아 가죽 가죽 컴온 이렇게 해보니까 살짝 한이상이야 아니어네 그리고 여배우로 따지면 수연이 있어 김수연 여자 김수연 약간 김수연 내지는 한이상 아나운서란 일이 밥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는 아르바이트로다가 세초 알바예요 부릉부릉부릉 이디스씨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려도 되겠어요? 가짜 뉴스는 범죄라고요 범죄 알고 있어? 쪼크야 쪼크 방송이라니까 원래 쪼크야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최신포 접히는 거 폴더폰 아니야 폴더폰 아 이거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 언제 태어나신 분이야 접히는 폰이 나온지가 언젠데 아 무식한 뒤내시네 흰 눈이 내리다 나는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영훈아 꽃보다 널 사랑할게 이영은 너 유딘이아서 유딘이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에 이디스입니다 이 터널은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터널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팔을 두 팔을 번쩍 든 귀신의 존재가 흐흐 소설 쓰고 있네 아 무서워 나 사실 무서운 얘기 무서워 아 이건 생일때 같은데 땅 새실때 날 쳤다 아 잠깐만 아우 저거 술 아니야 술 아우 넌 유딘이기 때문에 아직 술 먹으면 안 돼 우리들에게 다가온 새로운 영훈이 이영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강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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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